이야! 나랑 나 집에도 벅스봇이 새로 왔어요! 오늘 소개해드릴 스페셜 G플레이 세트 장수풍뎅이족은 한정판으로 금색 장수풍뎅이가 들어있는 세트입니다! 이야! 진짜 크다! 이렇게 큰 배틀 아레나가 있고요 그리고 황금색 카로스인데 오! 처음 사봐서 몰랐는데 조립을 해야 되는군요! 뜨악! 그리고 장수풍뎅이족 캔타무로스 조립해볼게요 자! 드디어 조립이 완성된 카로스와 캔타무로스! 둘의 시합을 펼쳐볼 건데요! 황금색의 카로스일까요? 아니면 장수풍뎅이족의 자존심 캔타우로스일까요? 출전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자! 둘의 격돌입니다! 어떻게 냅가요? 힘이 빠졌네요! 이거 어떻게 노는 거야? 자! 빠르게 공부하고 돌아온 나랑가입니다! 정확히 90도로 세우고 밀어야 한다는군요! 오! 소리가 다르군요! 자! 둘의 시합! 1라운드! 이겨! 오! 역시 황금색 카로스! 힘이 대단합니다! 이 정도면 카로스의 1승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2차전 준비합니다! 이야! 짠! 누군가! 누군가! 오! 완벽한 카로스의 승리입니다! 카로스 어디가! 카로스! 계속 가는군요! 오! 대박이다! 아! 이렇게 노는 거구나! 벅스봇이 왜 인기가 있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굉장히 흥분되는군요! 2대0으로 이미 카로스가 우승한 상황이지만 또 다른 선수가 없기 때문에 한 판만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기겠어! 한정판에 자존심을 보여주지! 얏! 카로스! 아니 왜 이렇게 힘을 못쓰네요! 이야! 한정판 장난 아닙니다! 힘이 넘쳐서! 미국까지 가겠네! 아! 벅스봇! 너무너무 재밌어요! 이거 큰일났네! 이렇게 재밌으면 이제껏 나온 것들을 다 사야될텐데 말이에요! 아들이 있을 때 촬영했다면 만져보지도 못했을 벅스봇! 한정판 황금색 카로스와 펜타우로스 소개시켜드렸어요! 다음에 또 다른 벅스봇 소개시켜드릴게요! 그럼 안녕! 진짜 재밌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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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